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랑을 하는건지 고민을 하는건지 알 수 없는 물론 본인이야 고민이에요 이러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장난하나 이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시연마랑 같이 놀고 싶은데 어이구 니들 제발 좀 오지마라 이제 그만 날 좀 가만히 냅둬 아니 이거 왜이래요 혹시 며느리가 싫어 날 사랑하지 않는거냐구 원제 무관심한 시어머니 좋은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한지 이제 딱 두달된 새댁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시어머니는 저희들한테 정말 너무 무관심해요 일단 아버님은 남편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남편 중학교 때부터 엄마 형 이렇게 3명이 살았대요 참고로 어머님은 경상도가 고향인 분인데요 이게 단순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보통 경상도 사람 하면 되게 투박하고 무뚝뚝하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님도 늘 그랬는데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냥 성격이 정말 무뚝뚝한 분이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결혼 전 아니 연애할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사를 드리고 난 뒤로는 제 나름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서 어머님 오늘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뚝뚝하게 응? 나는 됐다 그냥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데이트해라 나는 모임에 갈 시간도 부족하다 나 건들지마 이러고 뭐 밥값만 주고 당신 모임에 가신 적도 엄청 많고요 얼씨구 야 내가 이 나이에 너희랑 놀아서 뭐하냐 하나도 재미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가! 이러면서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걸 계속 거부했어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이고 너희가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런 발언도 가끔씩 하셨는데 솔직히 이땐 그랬어요 어? 이게 뭘까? 어머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등등등 뭐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헷갈릴 때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홀시모는 아들, 여친, 며느리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거기다 이게요 글로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 진짜 무뚝뚝하거든요 정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저런 발언도 하고 하니까 저는 더더욱 불안했던 거죠 특히 주변 제 친구들을 보면 시댁 모임 같은 거 아니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도 같이 막 따라다니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머님 당신은 속으로 나를 싫어한 걸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 결혼도 반대를 할 수 있겠네? 등등등 제 나름 이런 각오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어? 결혼? 그래 그거 얼른 해야지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 싱겁게 단 한 번에 오케이를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이고 꽁꽁이가 참 싹싹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어찌 이리도 딸을 이쁘게 키우셨습니까 사돈? 이러면서 제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결혼 과정도 마찬가지 일절 아무런 터치도 없고 그냥 또 무뚝뚝하게 너가 결혼이니까 너가가 알아서 해라 나 부르지 마! 이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다정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 무뚝뚝해 아무 정의 없다니까 막 귀찮은 느낌 그래서 저는 어?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래? 싶었는데 이게요 결혼 후에도 똑같아요 어머님은 늘 항상 혼자 집에 계시니까 또 우리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리면 이게 막 모임이나 여행 등등등 이상하게 제가 연락할 때만 항상 바쁘세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니 그럼 어머님 시간 언제 나요? 저희가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어디를? 여기를? 오지마! 아니 너희들끼리 놀라니까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냐? 이러길래 당황이 돼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 그거 우리 엄마 원래 혼자 노는 거 좋아해 옛날부터 늘 그랬으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이러고 아무렇지 않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결혼을 한 제 주변 언니들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무뚝뚝해 말이나 행동에서 정의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시는 걸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이 아니 이게 미쳤나? 복에 겨운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는 주말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전화 문자 며칠이라도 안 하면 서운하다고 대놓고 난리다 무관심한 게 최고고 너 복 오지게 받은 거야 자랑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친구 하나는 어머 그러게 니네 어머니 왜 그러실까? 솔직히 좋은 게 아니고 좀 너무 그렇다 너 혹시 연애할 때 크게 실수한 거라도 있냐? 우리는 시댁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밥 먹자 놀러와라 여러 가지 챙겨주신다고 너 참 안 됐다 얘 이러는데 저는요 두 번째 친구의 말이 뭔가 더 마음에 걸려요 이게 뭘까요? 제가 아직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결혼에 대한 단순한 환상 때문에 시댁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걸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시어머니 또 있습니까? 저는 당신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제가 먼저 다가가면 어머님이 부담을 많이 느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쩌긴 뭘 어째 그냥 가만히 있어 깝치지 말고 2번 시어머니 중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며느리가 자꾸 친하게 지내자면 들러붙으니까 이제 제발 나 좀 냅둬라 이런 분들 실제로 봤거든요 참고로 그 할머니는 놀러 다니느라 진짜 바쁘고 되게 신나 보였어 아마쓴이 어머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 시어머님 인생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둬야겠네요 3번 아이고 이런 시어머니면 완전 땡큐죠 반대로 맨날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난리치고 툭 하면 외롭다 같이 살자 이래 보세요 이것보다 사람 미치는 거 없어요 쓴이는 시어머니 복이 최고 레벨인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더 미칠 것 같긴 하네요 다른 친구 말고 복 받았다는 친구들 말이 더 맞나봐요 좋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4번 딱 봐도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시어머니네 내 희망이 바로 저런 시부모가 되는 겁니다 명절에도 내 생일도 어버이날에도 절대 안 볼 거야 시댁은 만학의 근원이야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쓴이 시어머니는 그걸 깨달은 현자인 거고 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 좋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 정말 힘들거든 특히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게 고부관계인데 여기 딴 데 갈 필요 없어 팡만 봐도 결혼 파탄의 이유 절반은 시댁이야 그 분리를 철저히 하는 거라 봐요 친해지려고 하지 마요 선 그어 적당히 있으라고 5번 지금 당장 제목을 바꾸세요 이건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나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됐다 이런 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무관심 같았는데 여기 댓글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으이그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희끼리 재밌게 살아라 나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식사 제한? 물론 속으로야 엄청 좋죠 하지만 자식과 며느리 생각해서 그냥 참는 거라고 되덱 나는 결혼하기 전에 시모가 딱 저래가지고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속은 거야 이게 다 연기였던 거라고 쓰니 개부럽다 7번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시모 자리도 참 어렵구나를 크게 느끼고 갑니다 8번 복 떨지 말고 액면 그대로 듣는 연습이나 좀 해요 실태잖아 9번 두 번째 친구는 쓰니를 암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멀리하세요 10번 이건 시어머니 문제라기보다 쓰니의 자존감이 되게 낮아 보여요 그래 당신은 속으로 나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 결혼도 반대를 하실 수도 있어 아니 쓰니 어디 뭐 심각한 하자라도 있습니까? 게다가 이거를 친구들한테까지 물어본다는 게 참 웃긴다 11번 며느리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 자존감도 되게 높고 자기애도 높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최상이군요 12번 지금 여기에 시어머니의 배려하는 댓글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 나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건 그냥 타고난 성격인 거지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래 세상만 사과 귀찮다 너희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 이거 물론 이렇다고 며느리가 싫은 건 또 아니야 그냥 귀찮을 뿐이죠 그거 있잖아 딱 자르고 누웠는데 귀 주변에서 모기가 앵앵거리는 거 딱 그런 느낌 12번 잘해주고 배려를 해줘도 랄지를 하네 자랑하냐? 대댔스니 저 랄지 한 적 없는데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어? 아니 지가 의견 달라 해가지고 써줬더니 댓글로도 랄지를 하네? 추가 지금 보니까 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 지금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다 해줘도 랄지 안해줘도 랄지 좀 냈더라 왜 난리를 치냐 너 자존감 되게 낫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저요 자존감은 안 낫고요 그저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 좀 가깝고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머님이 뭘 해주셔가지고 랄지 한 적 없고 자랑 아니에요 저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서 올린 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게 자랑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지 뭐 타러 익명 게시방까지 들어와가지고 하겠냐고요 어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뭐 남는 게 있다고 그냥 여긴 기혼자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댁이 있는가 궁금해서 올려본 거예요 여하튼 폭받은 거라고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머님께 항상 감사하며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인생 방해받지 않도록 선 잘 지킬게요 댓글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끝입니다 하긴 그런 건 있어요 말을 좀 너무 무뚝뚝하게 하면 좀 뭐라고 하죠?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말이 뭐가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하죠 나를 안 괴롭히잖아 그럼 일단 좋은 사람인 거야 말 이쁘게 하지만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 나쁜 사람이야 그죠? 이걸 알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무튼 쓴이는 복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사